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다들 따뜻한 봄날씨 만끽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봄 필수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딘디픽은 바로 에코너이고요. 상큼한 에코너의 봄신상과 함께한 7가지 코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벼운 점퍼, 스트라이프 패턴의 탑, 그리고 연청 팬츠와 함께한 룩인데 베이직한 코디지만 탑과 스카프 덕분에 포인트가 톡톡히 되죠? 이런 마린룩 코디에는 심플하게 올인 스니커즈를 신어주면 좋아요. 아우터는 집업 디테일의 트랙 점퍼예요. 나일론과 코튼 혼방 소재라 되게 가볍고 사각사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기장이고 소매와 몸판 밑단 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살렸답니다. 또 턱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배색 스티치로 좀 더 캐주얼함이 가미된 아우터예요. 스포티하고 간단하게 캐주얼한 코디에 입어도 좋고 흰티, 청바지 조합에 무심한 듯 시크하게 툭 걸쳐주셔도 좋답니다. 이 점퍼는 라이트 베이지도 준비되어 있네요. 기온이 애매한 간절기에는 스카프를 자주 찾게 되죠? 스카프만큼 괜찮은 코디 아이템이 없는 듯해요. 점퍼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실크 스카프 역시 액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은은한 트일감이 느껴지는 실크백 소재이고 소프트한 터치감이라 퀄리티도 좋답니다. 유니크한 레터링이 돋보이고요. 이 스카프는 블루 컬러이고 블랙 컬러도 다른 패턴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탱크탑도 이번 시즌 눈여겨볼 만한 아이템이에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슬로코스터와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촉감 정말 좋은 코튼 소재라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루즈하지도 않은 적당한 핏의 슬리브리스 탑이고요. 쨍한 블루 배색 처리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눈을 사로잡네요. 봄에는 이너로 활용해도 좋고요. 여름에는 이 탑에 데님 쇼츠 입고 밀짚모자 쓰고 받아가고 싶다. 그쵸 여러분? 왼쪽 부분 에코너만의 프린팅과 자수 처리도 꼭 눈여겨봐주세요. 데님 팬츠는 튜브진인데요. 코디에 딱 잘 어울리는 세미 와이드핏의 진이에요. 옆선이 라운드로 떨어지는 커브드 팬츠로 좀 더 멋스러워 보인달까요? 스타일리쉬하고 힙한 느낌이 들고요. 봄과 여름 시즌에 자주 입게 되는 연청 데님이라 청량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라이트 블루로 착용했고 사이즈는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로 나온답니다. 저는 스몰 입었어요. 두 번째는 반팔 니트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한 러블리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코디예요. 이런 니트는 데님 제품이 잘 어울릴 테지만 조금 색다르게 진한 베이지 색상의 스커트 입어봤어요. 블루와 베이지는 찰떡 궁합이거든요. 귀엽게 메리 제인 슈즈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우선 니트웨어부터 볼게요. 코튼 백 소재로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소재가 진짜 독특해서 저는 이거 색깔별로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여름하면 딱 생각나는 블루로 입어봤어요. 웨이브 느낌이 나는 웰메이드 니팅 디테일의 프로머 니트이고요. 레이스 조직을 미들 게이지로 짜주어 조직감이 느껴진답니다. 저는 목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핸드메이드 뜨개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추가한 니트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추천드려요.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함께한 스커트도 꼭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좋을 기본템이에요. 다양한 룩에 거침없이 활용할 수 있는 볼륨 미디 스커트이고요. 딱 제가 좋아하는 안정적인 기장이네요. 턱을 배치해서 봉긋하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완성해주고요. 톡톡한 코튼 소재로 퀄리티 정말 좋아요. 주머니도 있답니다. 저는 니트랑 코디했지만 옥스포드 셔츠와 함께 포멀하게 맨투맨과 함께 권리시한 코디에도 정말 근사할 것 같아요. 전 스멀로 착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봄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트렌치코트 코디인데요. 트렌치를 모두 잠그면 그냥 무난한 룩 같을 수 있지만 트렌치를 벗으면 환한 색감의 셔츠와 풀리츠 스커트가 보인답니다. 스커트에 체크 패턴이 있어서 프레피 룩 같은 느낌도 나죠? 거의 블랙에 가까운 진네이비 컬러의 아우터는 군더더기 없는 기본 디자인의 싱글 나그랑 트렌치코트예요. 여유 있는 사이즈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벨트를 묶어 연출하면 더 풍성한 실루엣이 완성된답니다. 역시 탄탄한 코튼 백 소재로 견고하고요. 뒤쪽에 쓰리턱 디테일이 있어 심심하지 않아요. 컬러는 베이지 색상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화이트 셔츠 네이비 색상의 슬랙스와 함께 매치해도 좋을 것 같네요. 상의는 풍성한 소매 라인이 돋보이는 볼륨 슬리브 블라우스예요. 딱 입었을 때 가볍고 차르르한 느낌이 들었고요. 코튼과 레이온 혼방 소재로 착용감 정말 좋더라고요. 화사한 블루 컬러로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네이비나 블랙 아이템과 함께 매치해보시고요. 에코너 자수 처리도 되어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렸답니다. 화이트와 블루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어요. 하의는 살짝 짧은 기장의 플리츠 미니 스커트 입어봤는데요. 저는 긴 기장의 코트 안에 짧은 기장의 쇼츠나 스커트를 입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매력이 철철 넘친달까? 다림질이 필요 없고 얼룩이 잘 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포르투갈 원단을 사용했대요. 주름 디테일의 미니멀한 치마로 로맨틱한 코디에도 추천이에요. 벌키한 미트와도 잘 어울릴 듯 하고요. 벨트 고리가 있어서 벨트 착용하셔도 된답니다. 컬러는 베이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제가 요즘 꽂혀있는 핑크를 이용한 화사한 코디예요. 사랑스러우면서도 상큼한 리얼 스프링 룩이네요. 데님 팬츠를 매치해 너무 유니크하지 않게 코디 마무리해봤습니다. 우선 진짜 귀여운 니트웨어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폼폼 크롭 포켓 자켓이고요. 아이보리와 블루 두 가지 컬러 나왔어요. 사이즈도 스몰과 미디움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더 좋았고요. 짱짱한 코튼 소재로 제작되었고 따로 잠금 장치 없이 쓱 걸쳐주기만 하면 되는 가디건이에요. 폼폼 디테일 덕분에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플로럴 드레스나 블라우스와도 잘 어울리겠네요. 이 셔츠는 니트 카라가 말 다 했죠.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템이라니요. 아이보리 손뜨기 니트 카라로 포인트를 준 트렌디한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카라 덕분에 블라우스 느낌도 나는 제품이고요. 오바스럽지 않은 볼륨 소매 덕분에 러블리한 느낌이 배가 되었고 첫 번째 꽃단추가 포인트랍니다. 데님뿐만 아니라 슬랙스나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는 상의로 이번 봄 시즌 옷장에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을 제품이에요. 아까는 연청 데님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살짝 더 진한 중청 데님 입어봤어요. 좀 더 슬림한 핏으로 페미닌한 느낌이 나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워싱이 포인트랍니다. 스판이 함유되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더블 버튼이 포인트예요. 미드 웨이스트로 다리도 길어 보인답니다. 사이즈는 스몰로 착용했어요. 다섯 번째는 긴험 체크 버전의 니트 카라 셔츠 입어봤는데 데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과도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더 단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중간 기장의 풀리치 스커트와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얼른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리본 디테일이 있는 플랫슈즈와 함께 신어봤는데요. 롱한 니트 삭스나 반 스타킹으로 심심하지 않게 코디하셔도 좋아요. 네이비 색상의 풀리치 스커트는 올 레이온 폴리 홈방 소재로 간절기에 입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불규칙적인 주름이 포인트랍니다. 무릎을 가리는 중기장이고 슬릿 디테일이 있어 활동하기 편하답니다. 허리에 벨트 고리가 있어 벨트 코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룩은 SS 시즌에 정말 자주 입게 되는 원피스 준비해봤어요. 하나만 입어도 되니 코디 걱정이 없어 저 역시도 아주 사랑하는 아이템인데요. 우선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 드레스부터 볼게요. 이 셔츠 드레스는 스트라이프 패턴과 퓨한 화이트 색상 두 가지로 나오는데 화이트 색상도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네요. 이태리에서 온 지속 가능한 코튼 백 소재를 사용했고요. 엘라스틱 밴드로 허리를 잡아주는 실루엣이라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볼륨 소매로 포인트를 준 페미닌하면서도 모던한 셔츠 원피스이고요. 소매 부분에는 단추 디테일이 없어 심플하더라고요. 카라 배색과 앞부분 꽃 단추 디테일이 너무나도 러블리하답니다. 사실 이 원피스는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어요. 니트나 가디건, 코트와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코튼 소재라 여름에 단독으로 입어도 좋아요. 여러 가지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만능 드레스네요. 아쉽지만 마지막 코디네요. 역시나 롱기장의 드레스이고요. 네이비 색상이라 무난하게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데일리 템이랍니다.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이고요. 상의 부분에는 셔츠처럼 단추가 있고 아래는 주름 스커트예요. 상의 셔츠 부분 화이트 스티치가 돋보이고 세 번째 단추가 역시 꽃 단추네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에코너 소매는 5부 정도 기장이고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핏을 잡아주고요. 링클감이 살짝 있는 레이온과 나일론 혼방 소재로 여름까지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아이보리나 화이트 색상의 루즈한 니트웨어 레이어드 하거나 살짝 걸쳐주시면 더 멋진 코디가 완성될 것 같아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에센셜 아이템들이라 더 좋았던 에코너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로 더 다양한 조합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봄, 여름 시즌 꼭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들 위주로 리뷰해드렸으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모든 정보는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